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태인의 김승훈이에요 자 뭐 이제 방송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7월 21일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는요 원래 이제 KBO 리그가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원래 정규 시진에 편성됐던 일정이 있었어요 원래 이 편성됐던 일정이 7월 23일까지의 일정은 5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관중 없는 거 빼고는 관중 없는 거 빼고는 원래 5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 원래 편성했던 일정은 지금 그대로 경기가 대진이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7월 25일 올스타 게임이 있고 그리고 이제 7월 24일이 아마 전야제 행사 뭐 홈런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인천에서 하기로 했던 올스타 게임이 취소가 됐고 그리고 원래 그 다음부터는 한 3주 정도를 올림픽 브레이크가 있었어요 근데 올림픽이 1년 미뤄졌죠 그래서 그것도 없던 일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이죠 7월 24일부터는 이제 원래 편성됐던 일정에서 일정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7월 24일부터는 이제 쪼르륵 바뀐 일정으로 가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오늘 일정을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ppt를 보도록 하겠어요 네 한 아마 오늘 그 옆 한 아 옆으로 넘어가는 게 있어서 채팅창을 좀 가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변동된 7월부터의 일정들 이 오늘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래 편성됐던 일정이에요 3월 14일 토요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 시범경기를 치웠어야 됐고 그래서 원래는 3월 28일부터 원래는 개막전은 2연전인 거 알죠 근데 이게 왜 떠있지? 네 이거 이거 지울게요 개막 그 2연전 편성이 있었고 그리고 3월 30일 화요일부터 7월 23일 목요일까지가 정규 시즌 3연전 그리고 8월 10일 월요일까지 리그 휴식이었어요 올림픽과 관련해서 그리고 7월 25일 올스타게임이 인천에서 있을 예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8월 10일 화요일부터 8월 20일 금요일까지 다시 정규 시즌 3연전인데 8월 21일까지였기 때문에 이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17일, 18일 이틀을 쉬고 나서 그러니까 원래 화요일에 경기가 있어야 되는데 화요일을 쉬고 그 다음에 이 3연전을 편성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근데요 이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의 3연전 일정이 원래 편성에 떴어던 3월 28일하고 29일에 개막 2연전하고 대진이 완벽히 똑같아요 대진하고 장소가 똑같았어요 공교롭게도 그렇고 8월 22일 토요일부터 9월 30일 수요일까지 정규 시즌 2연전이었어요 그리고 이후 이제 수년된 잔여 경기를 편성해서 정규 시즌 마무리하고 포스트 시즌 진행하는 거였는데 문제는 이렇게 바뀌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미 전반기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편성 이렇게 제가 ppt 페이지를 짠 이유가 있어요 위에 몇 줄이 안 바뀌죠 위에 몇 줄이 약간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죠 네 노렸어요 그래서 시범 경기 취소 대신에 연습 경기 일정은 별도 편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3월 28일 토요일부터 29일까지 개막 2연전은 개막 자체는 5월 5일로 연기가 됐고 네 이 대진은 나중에 편성이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3월 31일 화요일부터 7월 23일 목요일까지의 3연전 중에서 5월 3일 일요일까지의 일정들이 다 수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5월 3일까지의 일정이 수년이 되면서 음 여기서 잠깐 제가 좀 바꿔야 될 게 있는 게 그 여기서 음 그래서 3월 28일 29일 일정이 아 이걸로 이걸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3월 28일 토요일과 29일 일요일 2연전은 8월 20일 목요일과 21일 금요일로 변경 원래 개막 2연전과 8월 19일 21일 편성되었던 일정이 대진이 같음 음 음 음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네요 음 어쨌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음 어쨌든 5월 3일 일요일까지가 수년 됐고 나머지가 그대로 가요 그래서 이 이 뭐냐 2020년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그래서 이 올림픽 브레이크 3주 동안 어떤 경기들이 밀리냐면요 3월 31일부터 그러니까 7월 24일부터 편성된 경기는 그거예요 3월 31일부터 편성됐던 경기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원래 5월 3일까지 있었던 경기들이 밀린 건데 그 밀린 경기 중에서 일부를 나눠서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편성을 해요 음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이제 원래 밀렸던 일정들이 이쪽으로 통째로 그 옮겨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편성이 됐고 그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8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는 원래 짜였던 3연전 그대로 가요 원래 3연전 6경기가 그대로 가고 그리고 뭐냐 원래 8월 29일부터 8월 21일까지 3연전이 원래 3월 28일하고 29일에 개막 2연전하고 대진표하고 장소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의 3연전 일정을요 8월 7일부터 9일까지로 땡겼어요 일정을 땡겼고 그래서 편성을 했고요 음 그렇고 이제 그러면 잠깐만 네 그러면 8월 9일이 아니네 8월 6일 목요 목요일 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겠죠 음 뭐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나뉘어서 재편성을 해요 8월 6일까지를 8월 6일까지 재편성을 하고 그러니까 밀렸던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음 그대로 밀렸던 거를 갖고 오고 그래서 3월 31일부터 음 3월 31일부터 했어야 될 일정들을 갖고 오고 그리고 원래 3월 28일하고 29일에 개막 2연전을 8월 20일하고 21일로 바꿔요 그래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원래 있었던 3연전을 그래서 8월 7, 8, 9로 땡긴 거야 그렇게 땡기고 편성한 게 그래서 이제 서로 일정 대진이 같으니까 이게 편성이 가능했던 거예요 음 원래 일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고 온 거고 어 그래서 보통 그래서 여기까지를 전반기로 보는 거죠 보통 한 이쯤이 시즌 절반이 조금 넘어갈 거예요 음 왜냐면 밀린 일정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이쯤까지가 시즌 한 절반이 넘어간다 그래서 일단은 네 이 8월 3연전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가 아마 전반전이라고 전반기라고 볼 거예요 음 자 그럼 이제 후반기 일정 8월 18일 화요일부터 이제 원래는 9월 30일 수요일까지가 정규 시즌 2연전이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게 원래는 8월 이제 8월 18일 화요일이 일정이 없었는데 이 요 주간이 일정이 바뀌게 되면서 그 8월 18일하고 8월 19일 경기도 2연전 편성이 가능하게 됐어요 근데 이 일정을요 8월 29일하고 아니 9월 29일하고 9월 30일 수요일에 편성됐던 이 두 경기를 8월 18일하고 8월 19일로 땡겨오면서 일정이 살짝 바뀌어요 여기가 살짝 바뀌어요 음 그래서 그 바뀌고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예요 음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가 됐고 음 그래서 대진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 음 그렇게 대진이 바뀌고 어 그래서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음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9월 29일 화요일부터 10월 18일 일요일까지는요 역시 시즌 초반에 밀렸던 정규 시즌 3연전 일정이 네 그대로 갖고 오게 됐어요 그대로 갖고 와서 재편성을 하게 됐어요 음 그대로 갖고 와서 10월 18일까지 재편성 그리고 이제 시즌이 진행되면서 수년됐던 경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5월 중순 이전에 있었던 그 우천수년 이런 거는 뭐 서스펜디드라든지 더블헤드라든지 편성이 안 됐어요 이때 이때까지는 날씨가 춥다고 생각해서 이때까지는 편성을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근데 그 전에 이미 5월 초에 비록 몇 경기가 밀렸죠 몇 경기가 밀린 게 그 뭐냐 이제 또 다시 밀리게 됐어요 그게 이제 그 10월 20일 이후에요 보통 10월 20일이면요 우리 플레이오프나 한국시리즈 하고 있을 때 원래 보통 플레이오프나 한국시리즈를 해야 되는 시기에 이때도 정규 시즌 잔여 경기가 편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일정이 그 일정이 한 5주 이상 늦춰졌기 때문에 그 잔여 경기 편성이 한 여기까지 밀렸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 그래서 여기부터는요 원래 잔여 경기가 한 이제 10월 시작부터 원래 있어야 된 일정이었는데 그래서 올림픽 브레이크 3주를 다 정규 시즌 경기로 꾸역꾸역 편성을 했는데도 그랬는데도 잔여 경기 편성이 3주나 밀리게 됐어요 3주를 채웠는데 3주가 밀렸다 한 5주 내지 6주 일정이 밀렸다는 얘기에요 지금 정규 시즌이 5주 내지 6주 정도가 정규 시즌 일정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음 어쨌든 그 어쨌든 뭐 그럴 수는 있고요 이 일단은 좀 일단 그렇게 설정이 돼요 이 일단은 뭐냐 그럴 수 있는데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무엇이냐 어쨌든 일정이 밀렸다는 거 뭐 많이 밀렸는데 그 어쨌든 10월 20일이면 보통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 해야 되는 일정인데 그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게 된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갈린 거죠 자 그래서 후반기 일정이 이렇게 변했고요 그래서 시즌 일정 운영도 이미 그 바뀐 거예요 기상 악화로 수년 경기가 그 최소화가 되고 그 그래서 이제 혹서기 일정은 제외한 나머지 시기에는 서스펜디드하고 더블헤더가 상시에 시행이 되고 주말 시리즈에서 수년된 경기는 월요일에 9회까지만 진행하고요 그래도 밀리면 이제 10월 20일부터야 그래도 밀리면 10월 20일부터고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 일정 포스트 시즌 일정이 시작 시점이 이미 한 10월 말 이후로 연기가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잔여 경기 일정이 이미 10월 20일 이후에 지금 한 몇 경기가 이미 벌써 쌓였어요 벌써 잔여 경기 일정이 쌓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경기를 그때그때 다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뭐 화요일 수요일 경기가 밀려 그거는요 뭐 수요일 내지 목요일에 더블헤더 하면 해결이 돼요 근데 만약에 목요일 경기가 밀려요 목요일 경기가 밀리면요 목요일 원래 밤 경기 끝나고 새벽에 이동해야 돼요 원래 이제 그날 밤에 이동해서 새벽에 다음 경기를 칠 장소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숙소에서 잔단 말이야 그래서 목요일에 밀린 경기는 네 그냥 잔여 경기로 순연해요 목요일에 밀린 경기는 일단 잔여 경기로 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토일 금토일 경기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요 네 그냥 다음날 하면 돼요 응 다음날 하면 되는데 금토일 경기 금토일 경기가 밀렸을 경우에는 사실 그냥 더블헤더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월요일 경기가 하나가 편성이 되는 거야 음 어쨌든 일단 뭐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래도 밀리면 월요일 경기도 밀리면 네 또 10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시즌 일정이 그렇게 연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잔여 경기가 좀 한 1주 정도로 최소화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그렇게 크게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크게 밀리지 않았는데 한 지금 한 1주에서 2주 정도 잔여 경기가 지금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20일이면요 잔여 경기가 이미 그 2주 2주 이상 미뤄지게 되면 11월부터예요 포스트 시즌이 한 열흘 정도 미뤄지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상 11월부터 포스트 시즌을 치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1월 15일이 포함되어 있는 포스트 시즌 경기가 이제 날씨를 고려해서 실내 경기장이 고척 스카이돔에서만 진행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그 시리즈가 11월 14일에 끝나 그러면 기존 규정대로 적용을 해요 그런데 시리즈를 치르다가 한 뭐 3차전 4차전 이 일정이 11월 15일이 돼요 그러면요 그러면 한 그 전부터 시작하는 시리즈부터 다 그냥 고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즈 중간에 11월 15일이 껴있으면 그거는 그냥 고척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만약에 11월 15일이 플레이오프 5차전이야 플레이오프 5차전인데 이 플레이오프 5차전은 원래 그 두 경기 두 경기 한 경기 끊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끊어서 끊어서 하는데 이제 5차전이 비로 하루가 수년이 돼 11월 14일 이었는데 비로 하루 수년 돼서 11월 15일 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경기만 중립경기장 일정으로 고척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약간 11월 14일이 플레이오프 5차전이 되려면 플레이오프 이걸 역으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3,4차전이 11일 12일이고 그 다음에 1차전 2차전 11월 8일 11월 9일 이에요 그래서 11월 8일 11월 9일 11월 8일에 그 오전 3선승제 일정이 시작을 해서 원래는 11월 14일에 끝나야 되는데 만약에 11월 10 그 시리즈 중에 한 경기 일정이 비로 밀려버리면요 그러면 이제 11월 15일로 한 경기가 밀린단 말이에요 5차전이 그럼 이 한 경기를 고척으로 간다는 거야 어 근데 지금 지금 시점에서 이미 우천수년이 확정된 일정만 따져도 한 일주일치 거든요 그 일주일치라 한다고 치면 일단은 플레이오프 일정이 고척 스카이돔 일정이 겹칠 가능성이 높아요 음 자 일단은 그래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2전 2선승제가 그대로예요 두 경기 모두 사이팀 홈경기장에서 하고 정규시즌 사이팀한테 부전승 1승 주고 그거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줌플레이오프가 5전 3선승제인데 원래는 3선 2선승제로 축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일정 재분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요 한국시리즈 5,6,7차전을 제외하고는 3연전이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줌플레이오프는 두 경기 더하기 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는 경기장 그 일정이 그 원래는 그 상대팀한테 홈경기 일정이 하루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오전 3선승제 때는 2플러스 2플러스 1에서 두 번째 두 경기가 원래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리팀한테 두 경기가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게 됐어요 이 3전 2선승제로 축소를 하게 되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요 예전에 메이저리그 2012년 디비전 시리즈가요 그때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그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 이제 그 홈 어드벤티지가 있는 팀이 3,4,5차전을 몰아서 개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전 3선승제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3전 2선승제로 축소되면 한 경기 한 다음에 하루 쉬고 이틀을 연속을 한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 예상인데 그 세 경기를 모두 3위팀의 홈 경기장에서 치르고 대신에 중간에 하루 휴식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2차전까지 하고 하루 휴식을 준다는 거지 음 하여간 이 세 경기 모두 3위팀의 홈 경기장에서 이 치를 가능성이 높아요 줌플레이오프가 줌플레이오프가 축소가 됐어 근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축소를 할지 아니면 이 아니면 이제 그 플레이오프 일정 내년부터 다시 5선 3선승제로 바꿀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일정이 갈 가능성이 높은 게요 원래 3전 2선승제를 할 때는요 서로의 경기장에서 하루씩 치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이 방역 문제 때문에 선수들의 그 이동 동선을 웬만하면 그 거리 두기도 필요하고 이동 동선도 최소화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 줌플레이오프는 아마 3위팀 경기장에서 그 세 경기를 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간에 휴식일만 주고 음 아니면 3일 연속으로 그냥 할 수도 있어 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플레이오프는 온전 3선승제가 그대로인데 그 뭐냐 경기 일정은 고척스카이돔에서만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시리즈가 7전 4선승제인데 한국시리즈는 지금 어차피 지금 뭐냐 일정이 많이 밀려버렸기 때문에 한국시리즈는 올해 7경기 모두 고척스카이돔이 확정이 됐어요 7경기 모두 고척스카이돔이고 일단은 11월 30일까지는 그 고척스카이돔을 서울특별시로부터 대관을 그 확정을 했고 만약에 여기서 더 늦어지게 될 경우는 음 만약에 여기서 더 늦어진다면 이제 일정은 그거가 되죠 여기서 더 늦어지면 이제 그 답이 없어요 음 서울특별시로부터 대관을 연장을 하든가 아니면 뭐 뭐 이제 기존의 포스트시즌 라운드를 뭐 줄인다던가 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죠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단판승부로 바꿔버린다던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단판승부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음 뭐 어쨌든 그럴 수 있다는거야 음 어쨌든 그렇게 되고 음 어쨌든 이 포스트시즌 일정이 좀 일부 축소가 됐다는게 음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고척 스카이돔 중립경기장 그 여부는요 올해만 이게 확정이 될지 아니면 앞으로도 11월 15일 이후 포스트시즌 라운드가 끼어 있을 경우는 고척에서만 할 수도 있다는거 음 뭐 일단은 그거는 아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년에도 일정이 이렇게 된다는거를 그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거리 두기를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범경기는 무관중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관중들은 뭔가 그 방역에 대비를 해서 시즌에 치르되 방역에 대비해서 시즌에 치르되 그 인원 숫자는 좀 제한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인원 수는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뭐 그럴 수 있다는거에요 음 현재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그 재분배 여부는 일단 미정이라는거 음 아 여기도 그럼 페이지를 잠깐 바꿀게요 음 여기도 페이지를 잠깐 바꾸는게 그 뭐냐 11월 15일이 끼게 되면 시리즈 전체 구척 스카이돔에서만 진행 음 근데 사실상 사실상 확정이죠 음 11월 15일 이후일 가능성이 높음을 15일 이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고척 스카이돔에서만 진행 이렇게 아마 될거에요 음 아마 이렇게 바뀔거야 음 사실상 고척에서만 편성이 된다 음 뭐 일단은 뭐 이럴 수 있다는거에요 음 사실상 그래서 만약에 키우미어로즈가 11월 15일까지 포스트시에서 살아남으면 그 라운드부터는 사실상의 홈 어드벤티지가 되는거죠 왜냐면 키움은 어차피 그 고척 스카이돔에서 그 1루쪽 더그아웃을 계속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어로즈가 포스트시즌에서 살아남으면 그냥 그 라운드부터는 그냥 고척 스카이돔 1루쪽 더그아웃을 히어로즈가 쓰고 이제 다른 상대팀이 3루쪽 더그아웃을 써야죠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음 왜냐면 솔직히 다른 팀끼리 중립으로 붙을 경우에는 서로 이제 더그아웃을 어디가 쓸지를 이제 서로 나눠서 갈라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키우미 원래 쓰던 자리 써야죠 키우미 올라가면 쓰던 자리 쓰는거지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플레이오프부터 만약에 그 히어로즈가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요 히어로즈가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면 아마 이제 그 플레이오프에서 살아남은 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할 경우 아마 더그아웃 쓰던 자리 그 자리를 그대로 쓸 거예요 아마 그대로 쓸 가능성이 높고 음 나머지 한 팀이 빈자리를 쓰게 되는 거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요 음 그래서 사실상 보척 스카이돔에서만 이 뭐냐 진행이 된다 음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계없이 올해부터 바뀐 규정들이 있어요 이제 상대전적 승자승 원칙 적용 여부인데 1위를 기록한 팀이 두 팀일 때는 상대전적 우위팀의 홈 경기장에서 와일드카드 결정전 전날 타이브레이커를 하면 되겠지 음 우위팀 홈 경기장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타이브레이커는 음 그리고 만약에 이 타이브레이커 일정이 좀 그럴 수는 있어요 아니면 상대전적 우위팀의 경기장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동선 최소화를 위해서 그 뭐냐고 두 팀의 일정을 고려를 해서 이제 나머지 가까운 경기장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참 키움 히어로즈도 약간 그러겠다 히어로즈는요 자녀경기 일정까지는 자녀경기 일정 때는 사실상 자기네 홈경기를 안 하거든요 응 그래가지고 히어로즈는 만약에 타이브레이커를 하게 됐다면 자기네 경기장에서 하고 싶을 약간 그런 욕심도 있을 것 같아요 있거나 말거나 자 그리고 이제 타이브레이커 경기 개인기록은 당연히 정규 승인 기록에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그 1위를 기록한 팀이 3팀 이상일 때는 승자승 원칙이 적용이 된다 그게 작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뀐 규정이 실시가 됐죠 응 그리고 이제 부상자명단 제도가 생겼어요 원래 이제 부상선수가 생겼으면 부상선수는 재활군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엔트리에서만 말소되고 팀에서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부상자명단이 이제 그런거에요 1군 엔트리에서는 말소되는데 그 2군으로는 안가는거야 그리고 서비스 타임은 적용이 돼요 왜냐면 보통 팀훈련을 따라다니거든 부상선수들은 그래서 10일 15일 30일 중에서 선택 가능하구요 보통은 그래서 그 최종 출장일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서하고 구단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최소 얼마 이상의 휴식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진단서를 제출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1군 엔트리에서 말소가 되지만 서비스 타임은 적용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서비스 타임은 적용이 되요 자 그리고 이제 3피트 라인 규정이 퀘지가 돼요 그래서 수비방이라고 심판이 생각을 할 경우 재량적으로 판독이 가능하고 그리고 2일을 제기하려면 비디오 판독 신청해야지 판독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 출장 규정이 살짝 바뀌는게 원래는 한 경기에 두 명씩만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선발 투수 한 명 외국인 타자 한 명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면 이제 외국인 선발 투수가 한 명 그리고 외국인 마무리 투수가 있었다 하면요 외국인 선발 투수가 등판하는 날에 외국인 타자가 그날 경기를 쉬었어요 두 명씩밖에 못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쉬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그 꼭 외국 그래서 보통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을요 보통 선발 투수 두 명 그리고 타자 한 명 다들 이렇게만 영입을 하는 거야 그랬었는데 이제 그 올해부터 팀당 투수가 세 명 그리고 네 경기당 세 명이 모두 출전이 가능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그 일단은 개막 시점에서는 그 각 팀들이요 이제 그거를 했어요 뭐냐 각 팀들이 일단은 투수 두 명 타자 한 명으로 시즌을 시작은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SK가요 SK와 이번스가 이제 오른손 투수인 니킹험을 웨이버 공시를 했어요 웨이버 공시를 했고 그 원래는 이제 그 시점에서 그 자가격리와 함께 메디컬 테스트 이런 것까지 하던 외국인 선수가 있었어요 투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팔꿈치 뼛조각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 니킹험하고 킹험이 그 웨이버 공시된 원인도 팔꿈치거든 그래서 걔도 이제 팔꿈치가 안 좋으니까 그 일단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그 웨이버 공시를 했고 그래서 새로운 그 투수 영입 계획이 그 물거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입 계획이 물거품이 됐는데 이제 그 다음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네 그래서 이제 대체 선수를 데리고 오려고 보니까 선수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SK와이번스라요 타자를 한 명을 더 데리고 오게 됐어요 어차피 이제 경기당 세 명이 다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그래서 뭐냐 아이에 그 이제 외국인 타자를 두 명을 넣겠다 약간 이 방침으로 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한 경기 근데 이제 한 팀에서 투수로만 세 명을 꾸릴 수는 없고 타자로만 세 명을 꾸릴 수는 없어요 그건 그대로예요 음 그렇고 그래서 이제 2019년까지 원래 한국 시리즈 한국 시리즈 홈 어드벤티즈도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는 2019년까지 한국 시리즈는 두 경기 세 경기 두 경기 체제로 정규 시즌 우승팀이 홈 경기 네 경기를 치렀었어요 음 그런데 2020년 시즌부터 정규 시즌 우승팀의 홈 어드벤티즈가 다섯 경기로 늘어나게 돼요 이거는 원래 코로나19와 관계없이 바뀐 규정이에요 그래서 홈 어드벤티즈가 확대 적용이 돼요 두 경기 두 경기 세 경기로 음 두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확대 적용이 되고 어쨌든 뭐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확대 적용이 되겠지만 올해는 어차피 일곱 경기 다 고척에서 할 거거든요 일곱 경기를 다 고척에서 할 거기 때문에 두 경기 치르고 휴식 두 경기 치르고 휴식 그리고 세 경기를 치를 거예요 하는데 이제 두 팀이 서로 유니폼만 바꿔 입겠죠 유니폼 더그아웃은 그대로 자리를 유지를 하고 유니폼만 바꿔 입고 치를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여기가 이제 이렇게까지 업데이트가 끝났다 그래서 이제 바뀐 규정들을 뭐냐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뭐 일단은 기본적인 틀은 그거예요 일정이 언제적 일정이 언제로 밀렸는지 약간 이런 거를 제가 체크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3월 말에서 4월 4월 초 까지 밀렸던 일정들은 7월 말 8월 초로 밀려요 그리고 이제 4월 말 4월 중순 그래서 4월 중순에서 4월 말 그러니까 5월 3일 까지 밀렸던 일정들은 그 일정들은 이제 9월 말 10월 초 그러니까 10월로 가는 이 일정들은 10월로 가는 거고 그리고 보통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그냥 그렇게 옮겨졌다 미뤄졌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미뤄지고 원래는 그래서 10월 초에 시작해야 됐던 잔여경기를 10월 20일 이후로 미뤄서 편성을 하게 됐다 근데 이제 현재까지 지금 한 잔여경기 밀린 것만 해도 한 일주일치가 대충 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주일치가 한 대충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게 될 경우는 네 아마 이제 그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10월 20일 이후로 사실상 지금 이미 잔여경기가 일주일치 이상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아마 포스트시즌은 포스트시즌은 지금 10월 10월 원래는 그 한국 시리즈가 보통은 11월 1일에 끝나요 아무리 늦게 끝나도 보통 11월 1일 한 10월 30일에 웬만하면 10월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포스트시즌은 아예 11월에 시작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제가 달력을 보니까 그 그래서 만약에 그 그래 10월 31일 10월 31일에 그 정규시즌이 그 마무리 된다고 치죠 그 한 한 그래 11월 1일 11월 1일에 정규시즌이 끝난다 치자 11월 1일에 일요일에 그러면 11월 2일에 와일드카드 결정전 미디어데이를 하고 3일 4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하고 그 다음에 5일에 줌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를 할거에요 그리고 줌플레이오프가 3전 2선승제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6일 7일 금토 월 6일 7일 그리고 아마 하루 쉬고 9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6 7 8 3일 연작으로 할 수도 있어요 3일 연작으로 하되 그 3일 연작으로 하되 아마 정규시즌 3위팀 경기장에서 그냥 3일을 몰아서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 9일까지 한다고 칠게요 저는 그러면 10일에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를 해요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를 하는데 그래서 11 12 14 15 17 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그 이렇게 되면 10 플레이오프부터가 고척 스카이돔에서 진행이 되야되 이렇게 이렇게 밀릴 경우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정규시즌을 29일에 끝낼 수 있다 10월 29일에 정규시즌을 끝낼 수 있다고 하면요 와일드 카드 결정전을 10월 31일 11월 1일 4일로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1월 2일 월요일에 줌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를 하고 줌플레이오프를 11월 3,4 5 3,4,5 또는 3,4,6 으로 치를 수 있어요 뭐 어쨌든 예비를 남겨두고 그리고 근데 아마 하루 쉴 거야 그리고 이제 11월 7일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를 해요 그럼 이제 플레이오프 오전 3선승제가 8,9 11,12 14가 될 거야 그래야지 플레이오프를 고척스카이돔에서 안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8,9 11,12 14 이 일정이 만약에 비로 하루씩이 밀려지게 돼요 그렇게 될 경우 플레이오프 5차전은 15일 고척스카이돔에서 하게 돼요 그렇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14일에 끝나죠 15일에 고척스카이돔에서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를 하고 그 다음에 16,17 19,20 16,17 19,20 한 다음에 하루 쉬고 22,23,24 3일 동안 한국시리즈를 고척스카이돔에서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한 11월부터 시작한다 치면요 그 대충 그냥 그 내가 보기에는 보통 월요일에 시작해서 월요일로 끝나요 월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일월화 아니다 일요일에 시작하겠구나 일월 수목 토일월 약간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음 어쨌든 근데 한국시리즈는 보통 월요일에 7차전 하게 되면 좀 그렇겠다 그것도 음 어쨌든 바뀐 일정은 대충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달력을 제가 좀 살짝 달력을 좀 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했던 짤막한 컨텐츠는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